여기 종합운동장이라는 데서 올해 첫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이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ACL 떨어지고 리브에 올인을 하게 됐는데 오늘 승점 3점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3점이기 때문에 기분 정말 좋습니다. 일단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평소보다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했던 게 경기장에서 아무런 실수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올해 0시험 때 실점들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실점을 좀 하다 보니까 자신감들이 약간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무실점한 거를 계기로 해서 다음 경기, 그다음 경기도 계속 무실점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. 항상 저의 수영 선수자분들 모셔가지고 신문이 든든하고 언제든 언제나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사연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도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팎은